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당정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 기간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톤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 지원을 통해 배추, 사과, 계란, 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침수 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주유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까지 한시적으로 비대위장 직무대행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5차 전기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누적 득표율 77.77%를 기록하며 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살을 깎고 뼈를 갈아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원전히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며 3주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6%로 집계돼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연말에 납세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이달 30일까지로 보고 여야의 막판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10월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이는 부실차주에 대해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도덕적 해의를 막기 위한 여러 보완책도 추가했습니다. 제57회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회계법인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신입회계사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인을 상대로 관광비자 발급을 더 비싸고 까다롭게 하는 데 합의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외무장관들이 30일 체코 회의에서 러시아 관광객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와 맺은 비자촉진 협정 중단을 지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지난 6월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지금까지 어린이 388명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촬영한 패션 화보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네, 구찌는 11월 1일 경복궁 긍정전 일대에서 구찌 코스모구니 패션쇼인 서울 경복궁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요. 외교재계 인사, 연예인 등을 소청하고 행각을 모델이 걷는 무대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구찌는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천문에서 얻은 영감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겠다며 장소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실히 고증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에서 촬영한 한복 화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문화재청은 논의 끝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였지만 의도치 않게 정쟁화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김희정이었습니다.